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는 국민 여러분이십니다. 이 나라를 바로잡는 힘을 보여주십시오.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미래통합당의 서울 송파을 배현진입니다. 국민의 소득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재정이 고갈되고 있습니다. 외교는 설자리를 잃고 국격은 떨어지고 국민의 자존심은 짓밟혔습니다.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자유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있습니다. 2020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마스크 한 장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? 말로만 공정, 말로만 정의를 부르지는 이 교만한 정권 아래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는 국민 여러분이십니다. 이 나라를 바로잡는 힘을 보여주십시오.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 한글자막 by 한효정